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웨이 티켓 32카운트 포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해볼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새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카운트 1&2 3 4 5&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힐탭 오른발 백 투게더 힐탭 카운트 1 2 3 4 5 6 7 & 8 섹션 3 백 투 스트롯 오른발 백 투 터치 힐다운 백 투 터치 힐다운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스텝 워크 2번 왼발 오른발 카운트 1 2 3 4 5 & 6 7 8 섹션 4 세축 덕수 턴 왼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&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& 6 7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8 세번째 월 1 & 2 3 4 5 & 6 7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8 네번째 월 1 & 2 3 4 5 & 6 7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3 4 5 6 7 8 1 2 3 5 7 8 1 3 4 5 9 2 4 5 12 9 4 5 9 2 3 4 6 7 9 2 3 5 9 감사합니다.